저는 와인 마실 때 꼭 노래를 틀거든요. 저는 R&B 좋아해요. 그래서 친구들이 가끔 놀라기도 하는데 멤버들도. 와인잔 좋아요. 최고예요, 와인. 와인잔 좋은데요? 오 와우! 아니면 저 그러고 할까요? 캔들? 어? 저 캔들 할게요. 네 좋아요. 와인잔이랑 캔들. 오 너무 좋다. 그 캔들 키고 와인잔. 분위기가 딱인데요? 와인잔. 이유는 캔들에게 예쁜 와인잔을 부릅니다. 그 와인잔 보면, 뭐라고 하지? 약간 밑에가 바닥처럼 이렇게 돼 있고. 그거 뭐라고 하지? 이렇게 돼 있어서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되게 그게 좀 이쁘더라고요. 그냥 와인잔 같지 않고. 뭔가 분위기가 좀 달라 보였어요. 약간 요런 느낌. 이것보단 길진 않아도 되는데. 근데 일자 형태로 내 오는 거. 너무 크면 안 될 거 같아요. 살짝 작아도 상관 없긴 한데. 크면은 안 될 거 같아요. 저는 되게 그런 포인트들을, 포인트들을 넣는 거는 캔들에 좀 지중하고 싶고. 와인잔은 최대한 유리이기도 하고. 뭐 의미도 의미지만 뭔가를 넣는다면. 쉽게 질릴 거 같아요. 그 잔이. 그래서 좀 여러, 처음 보는 사람이랑도 먹을 수 있고 약간. 최대한 나만 아는, 나만 이거 디노가 만드는 거야. 약간 이런 느낌을 내게끔. 잔 바닥 밑에 싸인 하나? 그냥 그 정도? 그래서 막 잔 같은 거나 뭐. 와인 같은 거 보면 싸인 같은 거 있으면. 되게 유명한 사람이 만든 거 같은 느낌. 와인잔은 뭔가 되게 엄청 고급스러운 느낌 나게. 그래서 처음 본 사람이. 오 누구야? 오 너 되게 좋은 잔 갖고 있다 보다. 약간 이런 느낌 나게. 캔들. 이제 이유는 와인잔과 잘 어울릴 거 같고. 캐럿들의 분위기를 위해서 정해봤습니다. 그 병이요? 와 제 생각에는. 아 검은색 아니면. 브라운색. 을 하고 싶은데. 뭐가 더 좋을지 모르겠어요. 네 네. 제가 제 취향이 그래서 그런지. 병 소재. 어 중요하죠. 약간 좀 그냥 무거운 유리 같은 거. 네 좀 그런 거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저 우디한 향 좋아해요. 우디하고 좀 약간 바닐라. 아니면 파우더. 이런 향. 네. 어 제가 선택한 상품은. 캔들과 와인잔을 선택했는데요. 이유는 제가 평소에 와인을 좋아하기도 하고. 캐럿들도 간혹 와인을 드실 것 같은데. 이쁜 와인잔에 마시면 좋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그렇게 정해봤고. 그리고 와인잔에 어울리는 게. 캔들. 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이 상품을. 말씀드리자면. 캔들을. 딱 키고. 와인잔이랑 해서. 같이 와인을 마시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어. 준비해 봤습니다. 캐럿들이. 뭔가 분위기를 내고 싶거나. 뭔가 아끼는 사람과 같이 있을 때. 이 제품과 함께 해주시면. 저는 너무 기쁠 것 같아요. 많이 기대해 주시고. 네. 아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어. 제가 이제. 바이셉을. 또. 상의하러 왔는데요. 이번에가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인데. 첫 번째 때. 좀 제가 말씀을 못 드린 게 있어가지고.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일단. 제가 그때 정했던 게. 와인잔과. 캔들이었는데. 어. 우선. 캔들은. 제가 좀. 평소에 쓰는 캔들도. 약간. 검은색. 그리고 좀. 머그컵. 크기의. 그런 캔들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번 바이셉에서도. 이런 블랙이나. 뭐. 브라운. 화이트. 좀 이런 심플한 색깔로. 좀. 준비를 해봤고요. 그리고 또. 소재 자체는. 확실히 좀. 두꺼운 유리가. 저는 마음에 든 것 같아요. 떨어질 수도 있고. 또. 안전상. 어쩔지 모르니까. 그런 식으로 좀 준비를 해봤고. 근데 이제 포인트는. 들어가는 라벨이었어요. 어떻게 좀 잘 나올까. 제 이름과. 어떤. 이 캔들의 컨셉을. 잘 표현할까. 이걸 좀. 고민을 해서. 이제 그거를 또. 얘기해 볼 예정이고요. 네. 그렇게 해서. 오늘 좀. 1차에서는 못한. 좀. 디테일한. 그런 얘기들을. 할 예정입니다. 저는. 블랙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이걸 캐릭터에. 좀. 자주 쓰렸나. 저는 이거 아니면. 이건데. 음. 뭔가 캔들은. 어쨌든. 제. 캐릭터와 어떤. 컨셉을 가지고 가는 거다 보니까. 그 자체로도. 저는. 의미가 좀. 있다고 생각하는데. 캔들을. 그렇게 할 거면. 너무. 많은. 넣는 것 보단. 심플하게. 넣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는. 방금. 좋았던 게. 제가 쓰는. 그. 향수 냄새랑 좀. 비슷해서. 그래서 좀. 맘에 들고. 아. 이건. 조금. 뭔가. 부드럽다고. 봐드나. 약간. 그래서. 살짝. 패스. 아. 이것도 좋다. 이거는. 오. 이건 제 집에 쓰는 향수 냄새랑. 아. 그 캔들 냄새랑 비슷한데. 아. 아니다. 아니다. 이게 진짜. 제 향수 냄새랑 똑같고. 이 3번이. 향이 진짜 좋은데요. 완전 내 스타일이네. 음. 조금. 여름 느낌. 오케이. 패스. 저는. 왜. 이렇게 확고하겠지. 저는. 이게 두 개가 났거든요. 제가. 왜 확고하냐면. 제가 쓰는 그 캔들 느낌은. 좀. 낮보다는 밤이에요. 그래서. 뭔가 좀. 밝거나. 약간. 화사한 향보다는. 약간은. 무겁고. 편안한. 그런 느낌을 좀. 좋아하는데. 잠깐만요. 한 번 더 봐야겠다. 초반에 꺼라. 저는. 1번. 4번. 맞아요. 3번 좋았는데. 네. 거실에 놓기에는. 저도 집에다. 놀 것 같아서. 향이 진짜 좋구나. 아. 저는. 이. 와인잔이. 딱. 와인잔의 손잡이와. 이. 컵의. 세로의 길이가. 반대였으면 좋겠어요. 이게 조금 더 길고. 이게 조금 더 짧아야 될 것 같은데. 이게 길고. 이게 짧으면. 뭐. 그게 취향인 사람도 있겠지만. 약간. 제 취향은 조금. 이. 컵은. 좀. 줄어줘도 될 것 같은. 이런 느낌. 왜냐면 저는. 와인잔이. 너무. 좀. 이. 면적이 크면은. 그렇더라고요. 어. 전 이거요. 네. 그리고 이거 자체가. 살짝. 전체적으로. 부피만 조금. 줄어들 것 같아요. 사인보다는. 약간. 이름이 들어가도 될 것 같긴 해요. 그. 약간. 이런 느낌도. 저는. 괜찮아 보여요. 진짜. 약간. 그. 영어. 이건데. 뭔가. 약간. 그림 같기도 하고. 좀. 좋은데요. 저는 레더가 좋은 것 같아요. 아. 레더는 코르크. 아 뭔가 레더는 위스키장 같고. 코르크는. 그렇죠. 코르크가 와인인데. 네. 코르크가 다녔네요. 음. 뭔가. 아. 물품을. 이거. 물품 자체를 좀. 많이 어려운 걸 했는지. 이것저것 이렇게. 하고 싶. 없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하면. 약간. 좀 많이. 너무. 과해질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조금. 어렵긴 한데. 아. 오히려 저는. 그냥. 이런. 코르크 있잖아요. 한 구석에. 사인만 들어가도 될 것 같아요. 사인만 들어가거나. 아니면. 진짜 딱. 요정도. 요정도의 디자인.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와. 와인잔 너무 이쁘다. 머릿속에 그리던 그대로인데요. 대박이다. 오. 감사합니다. 진짜 생각한 거 그대로인데요. 오케이. 이건 진짜 그대로. 저도 쓰고 싶은데요. 저는. 이게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아. 제 스타일은 조금 뭐. 거의 없는. 이게 나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이게 나을 것 같아요. 혹시 그럼 이것도. 지금 뭐. 변형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약간 이거를 좀 더 작게 해가지고. 이런. 한 곳에다가 이렇게 두거나. 네. 좀 더. 이름이 작아도 될 것 같다. 라는 생각도 있어요. 작으면 좋겠다. 완벽합니다. 아. 디자인은. 요 디자인에서 골라봐야 되는데. 어. 저는. 이 친구가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이 친구가 좋고. 오. 근데 되게 예쁘다. 음. 저 이거야. 이거 같은데 느낌이. 아. 약간 조금. 이. 우디 머스크가. 그냥 우디한 것보다 살짝 더. 무거운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저는. 좀 날리는. 이게 좀 가벼운 향보다. 살짝 무게감 있는 걸 좋아해서. 그리고 또. 저 와인이랑 먹을 때를 생각한다면. 이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음. 생각하네. 키포인트. 키포인트는. 고급스러운 분위기에 어울리는 디자인. 상품 활용법. 제가 나나투어 가서 배웠거든요. 와이너를 가서 이렇게 한번. 색깔을 보고. 향을 맡고. 그리고. 그리고 맛을 본다. 이 정도만 저는 이제. 와인을 알아가지고. 저는. 와인 마실 때. 꼭 노래를 틀거든요. 저는 R&B 좋아해요. 그래서 친구들이 가끔 놀리기도 하는데. 멤버들도. 그게 안정적이더라고요.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좋아하는 와인 종류요. 저는. 음. 음. 전 브루고뉴 와인 좋아해요. 화이트 레드 다 상관없이. 키포인트는. 어. 하루에. 위로를. 받고 싶을 때. 편안한. 느낌을. 줄 수 있는. 향이다. 생각하는. 상품 활용법. 이제 이게. 이제. 블루도 할 수 있지만. 캔들 디퓨저로 쓸잖아요. 워머. 아 워머. 저는 캔들 워어로. 하루 종일. 틀어놔서. 저는 거실에. 거실에. 테이블에다가. 무조건 해놓고. 좋더라고요. 캔들 워머가 너무 좋은 게. 집을. 저는 집이 밝은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 쪽에. 주황불 이렇게. 편안한 거 있잖아요. 살짝 안 보이는 그런. 분위기를 좋아하는데. 캔들 워머가 그걸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향도 좋고. 조명도 좋고 이래서. 캔들 워머 추천 많이 하죠. 그리고. 촛불은 약간 미험할 수도 있으니까. 향초의 향을 표현한다면. 안정감. 안정감. 나른함. 네 처음으로 바이 세븐틴을 통해서. 뭔가. 저의 생각과. 그리고. 저의 뭔가. 취향이 담긴. 그런. 상품을 좀. 준비해 봤는데요. 어. 일단은. 너무 감사드리는 게. 제가 진짜 생각하고. 제 취향들이. 너무 잘 나온 것 같아요. 집에 가져갈 예정이고. 너무 재밌었어요. 음. 가장 좋은 점은. 저의 취향을. 뭔가. 캐럿들과. 직접적으로 뭔가. 공유할 수 있는 기분. 약간. 살짝은. 캐럿분들이. 좋아해 주실까라는. 걱정 반. 설렘 반도 있는데. 너무 재밌었고요. 바이 세븐틴. 디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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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